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지옥을 깨려고 지금 흑요석을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양동이가 너무 많은데 상자에 다 넣어야겠다 뭐야 양동이 16개밖에 안 들어간다고? 벌써 캐고 있거든요? 전 다이아 곱게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를 캐고 곱게이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흑요석을 캐고 있어요 저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벌써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저게 흑요석 안 와서? 나도 같이 만들자 저게도 있어 20개인데? 20개? 그냥 넘게 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제 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해드립니다 모닥불 만들 수 있네 배너도 만들 수 있고 아니 만들지마 만약에 모닥불은 그만해봐도 되나? 아 나 배고파 음식 다녔다 양고기라도 먹어야겠다 모닥불도 막 필요하겠지 30개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흑으로 메꿀게요 바닥을 4개로 하나씩 우리 집 안으로 갈게요 잠깐만 여기 우리 집 안으로 갈게요 잠깐만 일단 이거 여기 바닥 좀 메꿔 들어갈게요 이 상자는? 어떻게? 우리 집 안으로 갈게요 맞아요 저기가 아직 초보잖아요 좀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좋아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짜잔 구리 구리죠? 무슨 사람보다 제일 구려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하나도 안 구려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양초 잠깐만요 이 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합니다 아 왜 때려? 내가 전에 많이 때려가지고 곧 있으면 죽으래라고 따라서는 안 돼? 아니야 왜 그래 여기 얘들아 여기로 따라오래 일로 흐름 자 여기 야 여기 다 사먹을지요 타먹어도 괜찮아요 다시 자래요 자 수교소를 지으려면 어디가 필요할까요? 어디 앉죠? 그럼 여기 앤드벤이 습격혀 안 습격혀 못와야 했나봐 그러면 우리 정골에서 가면 자 우리 정골에서 공개할게요 빨리 들어와 잠깐만 얘들아 일로와 얘 일만 깎고 됐다 어 잠깐만 야 너 너 너 너 깎아야 돼 좋아 일로와 우리 귀여운 양들아 쭈쭈 근데 머리털은 왜 안 깎아 어 머리털은 몰래 못 깎는거니까 난 이제 도망갈 시간 야 뭐해 뭐였지 아직 안 깎았어? 아직 안 깎았어 근데 아직 네 안 남았어요 원래 다이아가 조금 나온다는 전설이 있죠 네 그냥 우리 잡퓨 Y까지는 모르겠지 어디에서 만든지 쉬멍 금세에서 어떻게 만들지? 맨날 저 내려가고 있어요 저 부시도로가 부시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고 내려오고 있어 하얀 여기가 저의 동굴이에요 막 너무 막 팠어요 근데 여기 괜찮죠 그리고 아이고 하지마 여기서 다이아를 켰거든요 해서 근데 이렇게 저녁이 있어 똥개를 닿겠죠 여기 여기 저녁해 내가 있긴 그바 Dass 이쪽에다가 진짜 여기 아 여기 너무 좁아서 못 찍겠다 여기 침대에 있는 곳에 침대에 있는 곳 이거 여기서 만들자 여기! 밀어 같은 곳 지금 광이니까 선인장 아직 못 구했으니까 못 만들죠 이 도약도 내꺼 두개 내가 가져가는데 내 이벤토리에 넣어놓지 지금 언제 만들어 여기다가 만들자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 그냥 밖에서 만들어 아니야 그럼 나중에 괜히 후회한다고 나한테 줘봐 알았어 간다가 여기 여기서 진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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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봐봐 여기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널블 공간 아 거쪽 말고 언니는 왜 다른 곳으로 와 이쪽이야 여기 하루를 더 파는 거 아닌데 파 알았어 여기 철 있다 철 하나만 캐고 철이 더 있네 철 많다 철 많다 receptive 나는 내가 내가 낙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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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문 없어? 여기 문 없어 나 문 없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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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만들거 내가 여기 입구 막을게 여기 막을게 돌로 엔더맨 티모어 티모어 막기라 엔더맨 엔더맨 방지 엔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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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가 만들거야? 이쪽에다 만들어 이쪽에다 여기 어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거든 근데 배고프고 싶지 엔더맨 어쩔 수 없으니까 양목이로 먹어야겠어 응? 하루? 응 왜? 어 뭐 풀다 하루 만들어야돼 게임이 자연다 뭔 소리야 야야 영화 자독 제작대 오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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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아 무지하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다 우와 이거 진짜 많아 뭐야 누가 먹었어 열어 안 보여 알았다 여기 이거 알아서 들어와 석탄 석탄 엄청 많아 기많아 빨리 들어오라고 남는다 이쪽 아아 빨리 들어와 석탄 엄청 많아 그냥 와 석탄은 포기해 싫어 왜 포기 싫어 포기 넣어 너 포기 제발 속살이 불쌍해 요즘에 속살이 흑여석을 4개씩 쌓으라는 말이 됐어 이제 올라간다 그령이 쌓아 그령 쌓아 68 일단 아래 맨 아래로 4개를 넣어놔 여기 끝에서 그리고 위에다 2칼을 쏴 아니 3칸 3칸 그리고 옆으로 2칸 아니 3칸 3칸 그리고 여기 마수아 구멍이 너무 작은거 같은데 아니야 빨리 날 비켜 안되잖아 안되잖아 좀 더 위로 해야겠다 좀 더 위로 안 보여 맨 위쪽 그러니까 석발을 키야된다는거지 나 육집사계 있는데 잘 안보는거지 아니 맨 아래로 이렇게 하면 맨 위로 해야지 엄마 안보인다고 여기 여기 안보인다고 그러는데 나 여기 나 육집사계 야 우리 우리 방이다 야 누구네 니가 어쩔거야 우리지 물어봐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내가 카펫으로 막으면 돼 니가 없어졌다 니가 없어졌다 아 여기네요 안녕 어디 여기 계단에 계단이야? 응 계단에 방이야 기지 아 기지야 깜짝 놀랐지 여기 위에 이렇게 우리 방인줄 알았지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하얗 바람이 트니가 펼쳐지네 흙이 트니가 펼쳐지네 흙이 트니가 펼쳐지네 이제 여기 한칼 더 써야 돼 정말? 안사람이 다 올라가야 돼 흙으로 올라가야지 네 다행이야 빨리 빨리 이제 여기 딱 위에다 두칼을 잠깐만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한칼 더 올려 흙이 트니가 됐어? 응 그리고 옆으로 두칼 됐어 위에 안사람 부순다 내려와 아이고 됐어 됐어 이제 라이터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12분이나 됐네요 안녕